. 박일준 부임 아들 딸혼혈 박일준이 마이웨이에 출연해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흑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트 가수 박일준 프로필. 나이 54년생 울해 63세. 가족관계 아내, 아들 박형우 딸 박해나. 데뷔 1977년 노래오. 진아. 어린 시절의 생모였던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 다른 나라 사람처럼 생겨 고아원에 놓고 갔다고 하네요. 태어나서 친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광고까지 내서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합니다. 집안을 보면 6.25 전쟁 미국에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고아원에 있을 당시에 생모와 친했던 지인이 입양했다고 합니다. 양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에도 어린 시절에는 반항을 했다는데요. 30년 넘게 술을 마셔 간경변으로 투병했었다고 하네요. 사실 사업 실패의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하다 보니 간경화까지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일준 부인 임경혜씨는 기분 좋은 날에 같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4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자녀로는 아들,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집 공개도 했는데 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소 건강 때문에 약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힘들다. 안전이 REPL LIVE 안전이 어디했냐고 아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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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그리, 다리... 자녀를 별덕에 더리기 위해 그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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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